10년이 넘었어 데뷔해서 머리 올리지 그동안 스쳐간 남자만 못해도 술신경은 내 거야 하시던 몇 년 만에 이런 기분 솜이야 정말로 몇 년 만에 이런 기분 솜이야 선수가 왜 이러시나 차고픈 남자는 많지만 손잡고픈 남자는 높은 기억 연기하지만 술 마신 남자는 많지만 입 맞춰서는 다 고픈 견 높은 이건 정말 종교의 기적이야 우리는 종교의 기적이야 아니 세켄덴 종교의 기적이야 길받힌 종교의 기적이야 종교의 기적이야 종교의 기적이야